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사과했는지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께서 2차 피해 없이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별 격차를 조장하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업무상 이력 등에 의한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일부 있었다는 인권위원회 판단과 관련해서 국민께 사과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기까지 6개월 이상 걸렸다, 늦어도 참 늦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빨리 사과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또 죽음이 가지고 있는 엄중함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망자에 대한 예의도 어쨌든 지켜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정적으로 망자가 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한 매듭이 지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사과하는 이런 형태를 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낙연 대표가 피해자께서 2차 피해 없이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말이죠. 곧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성희롱, 성폭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당시 민주당 지도부, 당시 대표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남인순 최고위원은 물론 여성인권운동의 그야말로 큰 어른이다, 핵심적인 인사다, 이런 평가를 받은 남인순 의원이 먼저 이 표현을 썼다고 그래서 어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는 부분도 여러분께 전해 드렸는데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이다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죠. 그때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당시에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먼저 피해 고소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당시에도 사과는 했습니다만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고소인이다 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낙연 대표도. 그러면 저 당시에는 민주당의 전체적인 흐름이 좀 저랬다, 피해자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다. 사실 그래서 지금 비판을 좀 받았던 건데 당시에도 물론이고 당시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피해자가 분명하지 않느냐, 우리가 과거 비슷한 사건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 피해자라고 불러야 한다 이런 이야기,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권과 관련하여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피해자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당에서는 향후 진상 규명을 포함해 피해자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라고 부르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민주당에서 그런 표현 갖고도 상당히 썼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워낙 충격적이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 사실관계가 당시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이런 논리도 됐었죠, 그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피해자라고 할 걸 왜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을까 저도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그 어감의 차이가 굉장히 민주당에게 나쁘게 작동을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확정이 안 되더라도 피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런 측면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고소고발을, 고소를 진행했던 변호사분들이 했던 표현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이 무책임하게 돌아가신 것도 2차 피해다, 2차 가해다 이런 이야기등이라든가 죽음의 문제라는 것에 대한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엄중함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좀 왜소화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런 표현을 억지로 썼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보니까 참 굉장히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피해자, 또 피해자분이 2차 피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했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렸다는 점. 그래서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연극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득을 얻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술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죠. 왜 그때 변명을 하고 옹호를 했습니까? 망자에 대한 예의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일 한번 살펴보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을 때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저 맑은 분이다라고 했고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플랜카드 걸었어요.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을 본 피해자는 정말 가슴을 치고 울고 싶었을 겁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공격까지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자제시키거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판은 뭐냐 하면 당원을 고쳐서 결국에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라고 한 이 부분,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왜 지난 4년 동안은 뭐 하셨습니까? 이낙연 대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직권 초기부터 안희정 지사, 오고두원 시장, 고 박원순 시장 이런 분들이 권력형 성범죄 저질렀잖아요. 지난 4년 동안 뭐 하시고 이제 와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있으니까 이제 와서 법을 고치겠다고요? 우리가 이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진정성 있으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로만 사과하는 것은 공허한 정치적인 메아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성철 소장 얘기에는 박진흥 부재변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비판받을 것은 충분히 비판받아야 하는데요. 사과를 했는데 더 진정성 있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진정성이라는 것을 보궐선거에 후보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그건 역시 똑같은 선거 전략으로써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행동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성과 관련된 추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 마치 야당에서 비판할 때 이것 때문에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고 결론을 낸다면 똑같은 저는 돛진 개진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저희가 한 마리 더 할 게 있어요. 지금 정의당의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성폭력 상당히 정의당에서는 성희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이 내놨던 서면 논평이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충격이다, 경악이다. 그렇습니다. 충격을 넘어선 경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들은 이라고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저지른, 자기 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러한 엄중한 자세를 견제하지 못하면서 남의 당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한 것을 두고 자체적으로 반론이 나온 거죠. 이를테면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다른 당 비난할 그런 여유 없이 당이 나서서 먼저 피해자 보호하고 반성하고 성찰한 태도 보여야 된다고 하는 저 말, 저 말을 정말 민주당에서는 뼈에 아프게 새겨둘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장성철 소상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지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이를테면 정의당과 민주당의 두 사건을 대하는 자세. 이걸 보면 민주당에서는 6달, 7달이 걸려서 겨우 그때 나서서야 이제는 피해자라고 부르고 사죄를 하고 뭐 이런 자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정의당 역시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른다고 대해서는 100번 비난을 받아야, 비난을 받아도 모자라겠습니다만 어쨌든 당 차원에서 그걸 수습하는 걸 보면 시스템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작은 당이지만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훨씬 큰 자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말이죠. 민주당과 정의당 성추행, 성희롱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랐다. 사실 정의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일어났다라고 공개를 하고 그 대책을 발표한 직후부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이야기를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과도 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태도도 취하지 않고 후고도 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또 적당히 당헌을 고쳐서 지금 나오면서도 솔직하지 못한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말이죠. 정의당이 이번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후보를 안 내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30일에는 결정을 해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물론 정의당 당규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민주당 같은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체 규정상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당 대표가 개입이 된 이러한 성추문이 있는 상황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당 후보를 뽑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한쪽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 내부에서의 어떤 치열한 토론과 논의 과정을 겹쳐서 30일쯤에 결론을 낼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미투운동이 만든 성평등한 사회를 앞장서서 가로막는 꼴입니다. 정의당은 피해에 온상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용기 내주신 피해자분들 곁에 함께하는 정당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이 30일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 정의당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뭐 이런 평가는 받을 수 있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어떤 양상이 일부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분들의 성향상 국민의힘 후보나 우파 쪽 후보를 지지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그만 수준이라도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해 봅니다. 정의당의 내부,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 아마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정의당은 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대위 체제로 그때까지 당을 추슬러나가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의당의 내부 방침이 정해지게 되면 그때 또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야기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정의당의 내부 방침이 이렇게 됐는데 말이죠. 서울시장 이야기는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하나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내년에 다음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예정돼 있는데 대선을 1년 2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여론조사 결과는 뉴스1이 의뢰하고 그리고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화면이 작아서. 아니, 이 퍼블릭이라고 하는 조사기관이 엠브레인 퍼블릭. 엠브레인 퍼블릭, 엠브레인 퍼블릭. 여기서 조사를 했고요. 조사기관은 1월 25일부터 26일.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기관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28.7, 윤석열 검찰총장 14, 이낙연 민주당 대표 11.3.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이재명 26.2, 윤석열 14.6, 이낙연 14.5. 이재명 대표가 다른 두 사람과의 간격을 벌리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이낙연 대표가 좀 맞붙어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게 양자대결 구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도 혹시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현재로서는 뭔가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25%에서 30%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거의 요야가 진보 보수가 절반, 절반입니다. 50%, 50% 정도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5%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권 내에 25% 절반 이상의 지지를 지금 받고 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게 30% 넘어가면 실제로 대세론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와는 달리 지사직을 하면서 정책적 성과를 통해서 차곡차곡 지지대를 쌓은 지지도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다져지면 저는 굉장히 또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 제가 아까 양자 가상 대결 조사 결과도 있다고 했는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원의 의뢰로 똑같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 맞대결 가정했을 때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이재명 지사가 45.9, 윤석열 검찰총장이 30.6, 15%포인트 정도의 격차로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34.8, 윤석열 총장이 33.8. 1%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한때는 1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불과 올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말이죠. 좀 하락세가 완연하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분석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특급 도우미가 없어졌다. 추미애 장관이 계속 두드러 패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언론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빈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윤석열이 대안이다라고 생각해서 지지율이 올라갔었는데 특급 도우미인 추미애 장관이 그만두고 언론 빈도가 확 낮아졌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론조사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TK와 PK에서 대략 10에서 15%가 떨어졌어요. 그것은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러한 분들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를 처리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 추미애 장관, 권력을 향한 수사 이런 걸 함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분들은 윤석열을 밀어주면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 타격을 줄 수 있겠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을 풀어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윤석열 총장은 우리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우리 사람이야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지, 윤석열 총장은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해서 지지를 좀 처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보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총장을 다 앞선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것도 사실은 좀 뜻밖이고 물론 아직 대선이 1년 2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의 흐름이 이렇다는 참고자료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이라고 할까요? 자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또 왜 이러는 겁니까? 일단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이렇게 엎여서 가던 그런 형국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왔을 때 핵심 지지층들의 의사를 제대로 이렇게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이낙연 대표가 좀 과도하게 균형감 있고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노블리스 오블리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수적 온정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진보적인 정책이 사회연대세라든가 또는 증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야당으로부터 뭐 그런 사회주의 정책을 해 이렇게 막 얻어맞고 이래야지 우리 지지층들이 좋아하는데 이분이 애초부터 균형감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던지다 보니까 핵심 지지층들에게서부터 관심을 별로 못 받는 상황이 되었다. 저는 뭐 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재난지원금 문제라 이런 부분에서 정세균 총리조차도 기재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크게 어프라이즈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윤춘호 의원 어떻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대표를 3월이면 그만둬야 하는 그런 한시적인 대표를 굳이 하겠다고 나선 것은 대선 주자로서의 확고한 원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었죠. 이런 전망과 분석이 많았었는데 결과는 지금 정반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처음에 이낙연 대표가 대표 경선에 나갈지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 대표 자리 맡으면 이른바 독주 태세를 굳히거나 아니면 저게 독배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독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특히 엠브레인퍼블릭에서 나온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호남에서도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한 9.8%포인트 낮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마저도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그런 열쇠를 보인다고 하면 이낙연 대표가 과연 이 지지율 하락을 반등시킬 만한 그런 계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나오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민주당 대표 대선 후보들이 한 번 하락세에 들어서서 그걸 반등시킨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에서는 굉장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후보가 된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또 참패를 하면서 그때 지지율이 급락했고 그래서 정치발전협의회라고 하는 모임이 만들어져서 후보 단일화, 정봉진 후보의 단일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또 단일화를 통해서 돌파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러면 세상 인심이라는 게 이런 것인지 정치인들은 누구보다도 이런 흐름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정성호 의원 정도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어제 민주당의 한 토론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말이죠.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라고 하는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이 20명 넘게 참석을 해서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박영선, 우상호, 우상호, 박영선 두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정치조직 직원 조직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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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십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관심도 많고 시장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구나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늘 함께 토론하고 또 논의하고 정책을 상의해야 하는 그러한 관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관심 갖고 또 그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유난히 두 분의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께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더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 영역에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저는 이 부동산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마찬가지로 전해서도 국정과제와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구할 일들이 많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의 일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렇게 오찬, 만찬을 함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저렇게 답변을 한 거고요 이재명 지사가 아까 걸어나가는데 두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함께 걸어가는 장면 이거 사진을 염두에 둔 그런 또 행동이란 말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아주 여유로워졌습니다. 지지율 1등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 줄서기가 시작됐다라고 보입니다. 지지율이 낮았으면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이 옆에 서 있었겠습니까? 이낙연 대표 찾아가지. 이것은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나온 윤석열 총장과의 양자대결에서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것을 보고 이낙연 지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누가 이겨? 다음번 대선에서 누가 경쟁력 있어? 이걸 갖고 판단을 해요. 결국에 당심은, 민심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박부 대변인께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아주 균형감 잡힌 분이라서 이렇게 좀 지지율이 이렇게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하나예요. 사면은 잘못 꺼냈습니다. 친문 지지 세력, 호남에 있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망한 거죠. 그래서 지지를 처리한 겁니다. 균형감이나 합리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판단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민주당에 지금 이른바 친문 세력 존재한다면 뭐 많은 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친문의 후보가 없다.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 친문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지사는 완전히 뭐 반대쪽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낙연 대표는 친문이죠. 친문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낙연 대표는 친문. 친문의 대표주자다 이렇게는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는 친문의 지지를 통해서 40%, 50%까지 지지율이 갔던 거죠.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친문이면서도 개혁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선거를 이야기할 때 경선에서는 좌우의 극단으로 가라, 본선에서는 빨리 중도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경선 와중이지 않습니까? 진보정당에서는 좀더 진보정인 사람이, 보수정당에서는 좀더 보수적인 사람이 경선에서는 늘 유리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친문, 개혁, 호남 이 세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가 일찌감치 너무 빨리 중도로 가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대표가 과연 이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